안녕하십니까 태용입니다. 안녕하세요 리정입니다. 이번에 나온 노래는 탭이라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탭의 코러스 안무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. 어디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안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처음에 왼쪽부터 털어주시고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귀여우신 분이 앞에 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접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물끄데미 해 주실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물끄데미를 해주시면 되고요. 뒤에 있는 사람은 물끄데미 쳐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그러미.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. 탭 탭 탭 탭 탭 빙 오미 탭 탭 탭 탭 빙 오미 탭 탭 탭 탭 빙 오미 쿵 탭 탭 예이 그러면 살짝 빠르게 신혼을 높여서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, 6, 7, 8 탭 탭 탭 탭 빙 오미 물결 on me 물결 on me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탭 탭 탭 to tapping on me 탭 탭 탭 to tapping on me 탭 탭 탭 to tapping on me 퉁 탭 탭 짠 안녕 퉁 탭 탭 탭 탭 탭 탭 Tapping on me 퉁 탭 탭 탭 탭 탭 탭 on me god 이제 그렇게 없지 그럼 내 물결 on me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탭 탭 탭 to tapping on me 탭 탭 탭 tapping on me 탭 탭 탭 탭 tapping on me 틀 FEMA Tق Tapp Tap spike 예 퉁 탭zie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